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모자란 아이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.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부모와의 연락이 끊긴 무연고 아동들인데요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목포의 한 복지시설. 0세에서 4세까지 한창 손길이 필요할 나이지만 대부분 부모와의 연락이 끊긴 무연고 아동들입니다. 미혼부모의 유기나 방임학대, 기초수급가정 등 갖가지 사연으로 시설에 맡겨졌습니다. 교사 1명이 최소 4명의 아이들을 24시간씩 교대로 돌보다 보니 자원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. 아니면 아이들 학습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신다든지 선생님들이 힘들 때 아이들하고 같이 할게요. 전남 22개의 아동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난해 기준으로 1,100여 명. 이 가운데 210여 명이 3년 이상 연고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. 정부 지원금 매달 20여만 원으로는 기저귀와 분유 등 생계비로도 빠듯해 꼭 필요한 학습이나 심리치료 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.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한 달 만 원 이상의 후원자를 모집해 무연고 아동마다 10만 원씩 더 지원하는 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